자 첫 번째 교화활동 핑거 나라 댄스공주 오늘은요 우리 호빵 마니아들이 나오신 만큼 멤버들이 직접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우리 채령씨가 이 게임 되게 잘한대요 춤을 워낙 잘 춰가지고 어떤 교화활동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게임은요 문제 영상을 보시고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릴레이를 부르면 통과 틀리면 상대팀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핑거 나라 댄스공주 자신있지? 입지! 좋습니다 출전 대진표를 작성해 주시죠 우리가 가사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옛날 노래권은 가사 아는데 얘 한국 노래를 모른대요 잘 근데 얘 또 미국도 노래도 잘 몰라요 그럼 타령해요 뭐예요? 누구부터? 예지 그리고 선배님 코오태 코오태 저 팀에 마피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3명 있으면 마피아한테 질 수도 있어 아니야? 확실해? 네 저 진짜 확실해요 여기 다 했어 우리 빨리 해 우리는 뭐 수식어가 엄청 많아 이름 하나 쓰는데 나 진짜? 여기 무슨 소설을 쓰고 있다 소설을 쓰고 있어 소설 정하는 게 아니라 트리트 만들어주는 거고 아니야 도현아 뭐해 재성아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다들 레고 첫 게임 이겨야 됩니다 오빵 아저씨 소개 잘해 주세요 좋습니다 1라운드 대결 성실반 유나 정직반 젊어 보이려고 수염 밀고 비비크림 바른 누가 봐도 아저씨 이승훈 이승훈 씨 아닙니까? 최구릉대 최연소의 싸움이다 2003년생 유나야 아빠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죠? 마흔 아홉 와 젊으시다 바로 형이네 나랑 3살채이네 자 가겠습니다 1라운드 대결 핑거 나라 댄스 공주 나와주세요 우와 헤헤 옷 호빵 옷 입었어 호빵 옷 입자 그래 정직반 송실반 그쵸? 비트감 너무 어렵다 손이 야하니까 요즘 노래 같은데 느낌이? 이거 우리 기본 안무 아니야? 기본 안무 비슷하다 뭐지 이런 춤이 있어? 뭐지? 어? 아 이거 옛날 노래야 옛날 노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거 아니야? 어? 친구들과 어 비트와도 연관 있는 거 같아요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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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옛날 노래 같은데? 야 너무 어려운데? 야 너무 어려운데? 힌트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994년 데뷔한 4인조 혼성그룹 형 이거 못 맞힌 우리 가능성이 없어요 4인조? 어 남녀 혼성이라고 했지 어 아 모를텐데 모르시는데 모르지 94년도면 없었잖아 목 제목이 숫자예요 숫자? 아 아 아 이거 맞아요? 왜왜왜 숫자야 숫자야 제목이 숫자자 제목이 숫자야 나 모르는데 숫자 아 그거 있잖아 나 몰랐는데 94년도면 룰라거든 맞아 3 3 4 정답 여기 여기 숨쉬는 이 시간에 알지 내가 바라는 뭘까? 뭘까? 인스턴 숫자 놓은 여기 숫자 여기 여기 이제 숫자가 나와 led 그 부분만 하면 돼 ggak 오 됐어 됐어 얘를 몰라, 얘를 몰라 여기 숨쉬는 이 시간이에요 여기 숨쉬는 이 시간은 아니야? 아니, 이야 어디로야, 어디로 몰라, 너 몰라? 몰라요 여기 숨쉬는 이 시간이에요 나를 어디로 데려가요?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여기 숨쉬는 이 시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여기 숨쉬는 이 시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많은 기쁨과 한숨들이 뒤섞이 들고 세상! 사랑! 나는 기쁨과 한숨들이 뒤섞이 들고 사랑만으로 늘 가득한 그런 내일로 가고 싶어 서로가 함께 영원히 행복한 우리 나, 그대 우리 모두 많이 숨쉬는 이 시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많은 기쁨과 한숨들이 기쁨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우리 나, 그대 우리 모두 예, 좋았어요 리아 씨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야, 그러면 밝게 얘기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신나 밝게 얘기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신나 너무 좋아요 이게 제일 신나는 거야? 아니, 조금 이상한 데에서 신나 아, 좀 불안한가 보다 나피아 이상한 데 신나는데 텐션이 올라가면 이렇게 나와 1라운드 성실 반 예나 정직 반 알고 보면 너도 잘생긴 놈 아니야 누구야? 이상엽 선배님? 여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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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하늘 안 나와 자기가 파이팅 신고나라 댄스공주 나와주세요 한 명이 못 주는데? 요즘 노래다 이거 무조건 요즘 노래 뭔가 어려워 누가 안 졌다 요즘 노래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대, 저렇게 기대 이거 알아? 안 되네, 뒤로 가 모름사고 나가지 마 모름사고 나가지 마 야, 주문 포관 이거 야, 요즘 노래 아니지 않아? 몰라, 몰라 요즘 노래 아닌 거 같은데 알아, 알아, 알아 뭔데, 뭔데 뭐야 그래 오케이 팀 팀은 동작으로만 가능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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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예은아, 빨라 트와이스 선배님의 우아하게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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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모르면 안 되죠 안 해도 알겠지? 우와 한 방이다, 한 방 형, 이거 한 방입니다 모두 나를 가지고 매일 가면 안 되죠 너무 예쁜 점 나 때문에 다 힘들죠 어딜 걷고 있어도 빨간 바닥이 너로 나도 카펫 같은 기분 모두 쳐다보죠 어떤 사람은 어머님의 누구냐 우리 속에 부르고 PG. F deserve fun 안돼 대표님 완전 queen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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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담겨 지자 이거 번째 형 그럴 l 3 1 1 1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날 우아 우아하게 만들어줘 우리를 맞춰서 몰라 우리를 맞춰서 몰라 우리 예를 들어 틀려도 몰라 올라올라, 괜찮아, 괜찮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올라올라, 올라올라 가짜, 가짜, 가짜 아저씨 빨리 와요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우아 우아하게 만들어줘 나는 안 했어, 나는 안 했어 1번, 1번, 1번 아저씨 빨리 와요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날 우아 우아하게 만들어줘 가짜, 가짜, 진심 없는 가짜 잘 가, 잘 가 우아하게 우아하게 허리 없게 날 우아 우아하게 만들어줘 랄랄랄라 나 말만 하지 말고 느껴지게 우아하게 이 형 너무 꼬리기 싫네 이 형 뛰는 거 같아 좋아서 1에서 1위야, 1위야, 1위야 정민이 형 너무하네 이돌의 박자를 놓칠 일이 없는데 진짜 마패 아니야? 마패는 이겨야죠, 게임이 모르는 거지 협업일 수도 있지 지금 1대1이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맞춰볼게요 갑니다, 3라운드 핑거나라 댄스공주 나와주세요 이거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우리 이겨야 돼 봐주지 마요 어, 옛날 거 어, 우리 약간 얘네네 어, 이거 뭐 이거 얘네네 어, 가신다 맞지, 맞지? 그렇지, 그렇지, 형 지저분하게, 지저분하게 형 지저분하게 형 지저분하게 형 HOT의 위아 높이자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시고요 너 왜 왔어? 그냥요 그냥 왔어? 그냥 따라와 좋아 좋아 그렇게 따라가야 돼 좀 더 볼게요 어, 이거 포인트 됐어, 포인트 한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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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R.E.F. 이별공식? 어, 오케이 아, 됐어요 R.E.F. 이별공식 R.E.F. 이별공식 R.E.F. 이별공식 정답! 예예예에에 햇빛누부신부 아나에 이별공식 아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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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슬퍼?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 해봤니? 비 오는 날보다 더 심해. 가짜 날도 잘해.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 해봤니? 비 오는 날보다 더 심해. 작은 표정까지 숨길 수가 없잖아. 그대의 이별 노래로 난 표현이 안 돼.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 해봤니? 피 오는 날보다 더 심해. 작은 표정까지 숨길 수가 없잖아. 그날 이별 노래들로는 표현이 안 돼. 그날 이별 노래들로는 표현이 안 돼. 당할 만한 표정까지 숨길 수가 없잖아. 잠깐만. 해보! 루! 루! 감사합니다. 진짜? 삼성? 감사합니다. 저기요? 이별 노래들로는 표현이 안 돼 너를 잃어버린 내 느낌을 그런데 자꾸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 해봤니 피어는 날보다 더 심해 작은 표정까지 숨길 수가 없잖아 그날 이별 노래들로는 표현이 안 돼 너를 잃어버린 내 느낌을 그런데 들으면 왜 눈물이 날까 내리보신 날에 이별 해봤니 피어는 날보다 더 심해 작은 표정까지 숨길 수가 없잖아 이왕아, 가윤아! 이하야, 이리 와! 이하야, 이리 와! 그날 이별 노래들로는 표현을 옛날 노래인데 우리가 보고 줘야 돼 어쨌든 성실반이 역전에 성공했고요 이번 4라운드를 이기면 1라운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4라운드 대진표 성실반, 예지, 정직반 여보, 할 말이 있어 미안해, 있지, 사랑해 지능적이야, 지능적이야 친근하라, 댄스공주 나와라 왔다 이거 들어온 것 같아 최신이야, 최신 최신, 최신 남작으로, 보이그룹? 세천년 체중 아니야? 세천년 체중 어? 들어 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서태지와이들 컴백홈 서태지와이들 컴백홈 아닙니다 아니지 엔시티의 보스? 엔시티의 보스 아니야, 아니야 보스 실패 너무 어려워 어렵다 잘한다 늘 잘한다 필보드가 사랑하는 그룹 빨리 근데 너 언니가 아니야? 예지 예지 BTS 쩔어 쇼다 좋아요 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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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쳐봐 고파이 타버리도록 걸나이 오다이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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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ta make it I gotta gotta make it 난 거부는 거부해 난 원래 너무해 난 원래 너무해 나 기억났어 나 기억났어 나 기억났어 기억났어 이쪽 야, 얘들아 이쪽 아무도 몰라 나 너무너무해 리아 마피한데, 이 정도면? 근데 우리는 리아 모르면 아무도 몰라 우리 리아가 모르니까 다 몰라 전담해, 전담해 바로 가이브 가부는 거부해 난 원래 너무해 모두 날 따라해 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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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왜 모두 날 했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저기 둘 수 있어 저기 둘 수 있어 빨리 모두 다 따라해 차례로 알았어 야, 성실반 우리 아무도 모르거든? 네 근데 리아만 한 줄만 가르쳐주자 그래 첫 번째니까 리아 이미지 있으니까 그래, 리아 이미지 있어 한 줄만 가르쳐주자 단어, 단어 하나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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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는 나도 알아 해는 나도 알지 해는 나도 알지 따다는 따다 해 따다는 따다 해 진짜 많이 알려줬다 진짜 많이 야, 이거 진짜 이거 알아요 내가 다 알려준 거야 따다는 따다 해 고독은 고독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신났어 유나는 왜 이렇게 신났어 고독은 고독해 뭐라고? 목욕하라고? 고독은 고독해라고 야, 지금 리아는 놀림 당한 것 같은데 우리 리아 고독은 고독해라고 했어 더북해? 미안해, 없어요 자, 이번에 발 트지 말고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가자 거부는 거부해 난 원래 너무해 난 원래 너무해 아, 좋아 좋아 모두 다 따라해 짜라! 짜라! 난 좀 짜라! 야! 야! 짜라, 짜라 이제 알지? 야, 야, 야 이제 알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제 알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다른 목소리가 아니네 거부는 거부해 난 원래 너무해 모두가 날 따라해 날 따라해봐라 요렇게 날 따라해봐라 요렇게 날 따라해봐라 야, 그로퍼만 그냥 자랑하는게 아니야 가위나 거부는 거부해 난 원래 너무해 모두 다 따라해 짜라! 짜라! 난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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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쉬운 파트였구나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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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울려 애들이 노래할 때는 조금 빠지라고 좋았어, 애들아! 좋았어! 망했어! 짜라!